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엄마네 4년 전에 누가 합장했어요? 4,5년 전에 합장은 안 하고 산소를 벽 바뀌었던가 파헤쳤던가 팥든가 묻었던가 아버님이 2년 전에 돌아가셨다 그 다음에 할머니는 아버지 계실 때 오래전에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엄마네 이미 상문이 두 번이 났어야 돼요 상문이 두 번이 났는데 상문이 또 들어와요 지금요? 상문이 또 들어온다는 거는 사자가 아직 엄마네 집에 맴돌고 있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맴돌고 있다는 소리를 말을 하는 거고 아저씨가 괜찮아요 그냥 뭐 나이 먹어서 건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엄마네 집에 상문이 들어왔다는 거는 나는 순간에 아빠가 아빠가 많이 좋지를 않는 걸로 들어왔고 편이요? 응 아빠 좋지를 않는 걸로 들어왔고 분명히 내년 수전에도 올해 가을부터 내년 수전에도 또 한 번의 상문이 분명히 들어올 일이 있다고 아 그래요? 응 그러면 왜 그러냐면 엄마네가 5년 전부터 분명히 산에 바람이 불었다고 산에 바람이 불었다라는 거는 어 7년 전에 7년 전에 가신 분이 누구예요? 아 7년 잠깐만 17 17 18 19 20 23 24 8년이 돼가는데 그러니까 오빠 친정 오빠 친정 오빠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 전에 7, 8개월 전에 엄마가 떠나가시고 오빠가 가고 그 다음에 아주 크게 뭐 해준다는 거지 뭐죠? 뭐 여기서 해주는 거 그거 한 번 크게 했었어요 그거를 떠나서 그거를 떠나서 7년 전부터 엄마네는 줄초상이 계속 나요 어? 줄초상이 나요 친정 쪽으로? 친정이 됐던 시댁이 됐던 다 모아서 응? 모아서 엄마네는 줄초상이 나 줄초상이 나는데 또 상문이라는 게 또 들어와 있어요 어? 잊을만하면 상문이 들어오고 잊을만하면 상문이 들어오고 도대체가 응? 그리고 누가 자 가셨어요 왜 그러냐면요 목이 목이 목하고 이 여기가 뭐야 심장 심장인지 그렇게 들어와 들어오는데 급살로 가셨대요 응? 급살로 가셨는지 그렇게 들어오면서 총 엄마네가 총 상문이 5명이 나야 돼 응? 몇 났어요? 언제부터? 7년 전부터 지금 친정에 3분 시댁에 1분 그러니까 총 5명이 나야 된다고 7년 전부터 그러면 그러면 지금 4명이 났잖아 4명이 났을 때는 또 한 명이 또 날 일이 뚜렷하게 있다라는 거는 올해 내년까지는 엄마네가 상문에 휩쓸려 있는 격이야 휩쓸려 있는 격이기 때문에 엄마네가 많이 답답할 거예요 응? 엄마가 답답하다는 소리는 예를 들어서 무슨 일처리를 진행을 하더라도 빨리 빨리 진행이 되는 것도 없고 내 삶이 빨리 빨리 진행되는 것도 없고 항상 그냥 그 자리인 것 같고 항상 뭐가 뚜렷하게 남들처럼 금전이 불어나는 것도 아니고 금전이 남들처럼 이렇게 괜찮아서 풍족하게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들어오는데 또 한 번 물어보면 아저씨가 아저씨가 5년 전에 내 돈으로 까먹는 시기가 들어왔었어야 돼요 많이 까먹었죠 5년 전에 내 시기가 치기를 봤을 때 금전적인 거를 많이 까먹으면서 많이 내 집안이 기울이기 시작을 했었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아저씨가 어떻게 보면 엄마네 아저씨가 이렇게 보면 남들에 비해서 기반을 못 펴요 기반을 못 펴고 맨날 허우덕거리는 인생을 사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노력은 해 열심히는 해 하지만 표시가 안 나 표시가 안 나니까 너무 숨이 막히는 거야 엄마는 그러니까 여기 봐도 답답하고 저기를 봐도 답답해 그게 왜 그러느냐 엄마네 집에는 오리지나 상문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상무살이라는 게 조금 가실만 하면 또 다시 생기고 가실만 하면 또 다시 생기고 그러는데 무슨 집안이 필랄이 뭐 있어 엄마가 백날 뭐 어디 가서 뭐 크게 해줬다 막말로 엄마가 그 사람 목으로만 해준 거지 엄마네 조상들을 천도를 제대로 해주지는 않았잖아 그때 다 같이 한다고 언니랑 둘이셨던 것 같아 미안한 말이지만 가시고 얼마 안 된 건 그 사람 목이지 다 천도하지는 않아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이 시기를 봤을 때 엄마가 언제 엄마네 형편이 펴지냐 한다 하면 그래도 그래도 3,4년은 더 있으셔야 돼요 3,4년은 더 있으셔야 되는데 지금 3,4년을 훗날을 봤을 때는 뭐를 가지고 3,4년이 더 좋아질까요? 라는 엄마가 되물어 볼 수 있는 내 점사잖아 근데 엄마 사주에는 집에서 놀고 있고 살아야 되는 사주가 아니야 엄마가 아저씨가 번다고 해도 엄마도 벌어야 되는 사주를 갖고 있다고 그리고 엄마는 손끝에서 물을 묻히고 살아야 된다고 뭐 하세요? 지금 얼마 전에 다리 부러져가지고 발목 고절 때문에 식당일 한 1년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험하다가 그거 한 꽤 됐거든요 15년 정도 하다가 이러이러 해가지고 어머님 시어머님이 정통으로 31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셨는데 뭐 일은 좀 했는데 최근에는 식당하다가 제가 다리 일해가지고 좀 쉬고 있는 중인데 그것도 여쭤보고 싶어서 아예 식당을 갈 건지 아니면 요양보호사 일을 할 건지 엄마는 요양보호사를 하셔야 돼요 그거를 하셔야 돼요 엄마는 물론 뭐 식당 일도 틀리지는 않아 틀리지는 않는데 엄마가 더 오래 할 수 있는 거는 그쪽이 더 낫다라는 거지 그쪽이 더 낫다는 소리가 들리고 엄마가 거기에서 꾸준히 하신다면 2, 3년만 잘 고비를 넘기고 나면 조금 괜찮아질 일이 뚜렷하게 있고 또 이사 오니 들어오니 이사 오니 들어오니 만약에 연장을 하신다면 한 번 더 연장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이사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에 한 표예요 어디로 가는 게 좋아요 그거는 이제 지역을 봐야지 엄마 금전적인 것도 봐야 되고 엄마가 지역도 봐야 되고 또 물어보고 싶은 거 그러면 요양보호사 바로 취직할 수 있어요? 엄마는 따신다면 아마 가을부터는 있어요 일을 좀 했었어요 그러면 엄마는 다니는데 지장은 없어요 바로 해도 됩니다 바로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엄마 금전에 솔직히 돈이 메말른 사주야 메말른 사주라는 거는 벌어도 벌어도 돈이 안 모아져요 벌어도 벌어도 돈이 안 모아지고 아저씨를 만났다고 해도 아저씨가 풍족하게 엄마한테 벌어다 주는 돈이 없어야 돼 왜 그러냐면 엄마 사주는 미안한 말이지만 신랑의 복도 없어요 신랑의 복도 없고 엄마 사주에는 금전복도 많이 메말라 있어 그러면 남들보다 두 배를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돼요 진짜로 쉬지 않고 열심히 메모 맡기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되는 사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사주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남들은 뭐 돈 100만 원을 벌어도 만 원을 저축할 수 있는 사주를 갖고 있지만 엄마는 돈 100만 원을 벌면 돈 100만 원이 나가야 돼 그만큼의 엄마가 인덕이 메말라 있어요 인복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 조금만 조금만 그만큼의 살아오면서 기복은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스님의 사주를 갖고 있어 우리 같은 사주를 갖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스님 같은 사주를 갖고 있다고 그러면 엄마는 동남서북으로 돌아다녀야 되는 일을 갖고 있어야 돼 아니면 간호사 사주를 갖고 있든가 그러니까는 피보고 피보고 뭐 이렇게 하고선 이렇게 뭐 수술대 들어가고 뭐 그런 사주를 풀어먹고 살아야지만이 그래도 살 수 있었는데 그러지는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엄마가 거기를 가신다면 그래도 많이 많이 액땜을 하지 근데 이제 나이가 있으신데 뭐 액땜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이미 지나간 시절이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면 지금이라도 하면 몸은 돼도 몸은 힘들어도 그래도 내 사주를 조금 눌러갈 수 있는 건 맞다 그럼 지금 공부해서 시험 보면 돼요? 응 해도 돼요 충분해요 해도 돼요 지금이라도 해도 돼요 그러면 노후를 봤을 때는 그래도 편안하게 충분히 쓰지 알아보면 그런 쪽으로 풀어먹어도 된다 그래서 많이 점을 보다 보면 엄마 사주를 같은 분들은 많이 안타까워 안타까워 진짜 한 번 정도는 고집부리지 말고 무당집에 젊었을 때부터 보러 다니셨으면 이렇게 고생까지는 하지 마음고생 처음에는 이런 거 볼 줄 몰랐고 내가 힘들면 보러 오더라고 그러면 이런 경우는 다시 그러면 상문이 온다는데 누군가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상문살이 껴있는 집은 또 상문이라는 게 또 일어나요 그러면 상문이 굳이 안 가더라도 내가 몸이 아픈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도 한다고 그러면 멀쩡히 일을 하시던 분도 갑자기 내 병원에 신세를 질 일이 있고 그래서 엄마는 그냥 무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무당집 가서 상문살이라는 걸 풀어주셔야지만이 엄마가 우한이 없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요 사자가 아직 가지를 않았어요 엄마네 집에서 그러니까는 사자가 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사자가 자꾸 사람을 또 데리고 가고 데리고 가고 데리고 간다고 그러면 멀쩡한 사람도 데리고 가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그랬을 때는 한 번 정도는 상문살을 풀어줘야지만이 엄마네 식구들이 우한이 없다고 우한이 없다고 그래서 이거는 무시할 일이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몇 년 사이에 상문을 많이 타고 있다는 건 엄마네는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야 젊은 사람들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양재들이 또 많았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건강이 일을 진짜 빡세게 하려면 건강해야 되는데 그럼 건강이 괜찮나요? 건강? 그거까지만 물어볼게 엄마는 이미 쳤어야 되는데 엄마 54세 엄마 병원 신세 안 졌어? 많이 졌죠 근데 최근에 이거 수술했어요 장수나 엄마는 64세 엄마는 치고 들어왔었어야 돼요 54세? 응 그때부터 많이 아팠죠 54부터 엄마는 들어왔었어야 돼요 내 몸에 변명이라는 게 들어왔었어야 돼요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살면서 내 몸에 수술 자국이 세 군데가 있었어야 돼요 많죠 세 군데 더 되는 것 같아요 세 군데가 있었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액 때문에 하고 살았었어야 돼요 세 군데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안 졌다라는 거는 병을 안 졌다라는 거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엄마는 64세 엄마는 이미 내가 병원을 왕래를 하고 많이 그런 거를 겪었어야 돼요 엄청 많이 달렸어요 그때부터 엄마는 이미 엄마 수술 후에 상물살이 껴있었다고 그래서 21년도에 만 3년 됐거든요 그때 갑상선암 수술했어요 지금 그걸로 인해서 계속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어서 건강관리한다고 엄마는 자궁도 조심해야 돼요 자궁에도 안 좋아요? 응 자궁도 조심하셔야 돼요 가봐야 되겠네 응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뭐 수술은 이미 많이 했지만 내 몸에 정말 많이 변화가 들어온 거는 세 번이 분명히 들어왔었어야 돼요 육십 내 육십 내 응 아니 육십 사 년 그니까 육십 그니까 육십 넷 엄마 또 한 번에 내가 병원에 안 좋을 수 있어요? 육십 넷을 조심을 하셔야 돼요 한국 나이로 육십 내? 응 아 근데 그때도 암인가요? 그렇게까지는 들어오지는 않는데 엄마 사주에는 전이가 있어요 암 응 엄마 사주에는 전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육십 넷을 엄만 육십 넷에까지는 병원을 많이 단일하고 응 이렇게 건강검지도 자주 해보고 그러셔야 돼요 응 응 응 응 응 응 응